자 여튼 처음에 비를 잡아 정지를 시켰는데 좀 이따 2초 일대 실이 끊어져 아 근데 이 문제가 좀 독특해 B와 C의 질량의 합 야 B와 C의 질량의 합을 5kg이라고 줬거든요 하나 팁을 드리면 질량의 합을 주잖아요 따로따로 질량을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덩어리로 놓고 풀라는 거예요 덩어리로 놓고 풀어라 덩어리로 놓고 풀어라 알겠어? 분리 좀 하지마 물론 분리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대부분 분리해서 풀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해설도 지금 MB랑 MC를 다 구하고 있는데 안 구해도 돼 알겠죠? 덩어리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VT 그래프인데 점선과 처음엔 같이 움직이니까 뭐 ABC가 여기는 다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ABC가 모두 같이 있었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고 여기서 실이 끊어진다고 어떤 실이 끊어지냐면 실 P가 끊어졌대요 실 P가 딱 끊어져요 처음에 잡고 있다 놨더니 어딘가로 움직여 어딘가로 안 움직이는지를 안 알려줬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게 이제 생각의 힘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실선과 점선 둘 중에 하나는 A고 둘 중 하나는 B와 C가 연결되어 있는 아이래요 근데 끊어진 다음에 이 실선이 가속도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속도가 크고 얘보다는 가파르잖아요 그쵸? 응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했고 자 누가 A니 실선이 A니 점선이 A니 생각해봐 생각할 시간을 줄게 여기 뭐 원이나 그리면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말 안 하면 방송사고니까 말은 계속 할게 아 이거 라디오 방송이 아니죠 인강도 사실 말 안 하고 선생님께 서 있으면 NG 아니냐 NG? 그쵸? 빨리 실선이 A야 가속도 큰 게 A고 가속도 크기 작은 게 B와 C야 참 재밌는데 공부한다고 생각하자 끊어지면 이 B씨가 위에 수평면이고 얘는 오른쪽에 대륵대륵 매달려 있는 게 아닙니까? 니네 이런 거 분석은 진짜 많이 하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 이런 거 이거 진짜 많이 했지? 고2 때도 막 하고 수능 문제에도 많고 얘 가속도는 무조건 G보다 작은 건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면 뭐해 저게 G보다 작니라고 그래요 항상 작다 맞아? 항상 작다 맞아? 항상 작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봤자 이런 걸 잘 물어보면 대놓고 물어보면 니네 맨날 했던 거잖아 잘 대답을 못 한다고요 당연히 G보다 작은 거야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G거든요 G보다 작은 거죠 얘 무조건 G보다 작아 끊어지잖아? 어디로 움직이고 있었어? 잡고 있다 놨더니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잠깐 시간을 줄게 원이나 그리면서 그걸 찾으라고 여기서 이거 봐봐 얘는 위로 올라가다 끊어져도 가속도의 크기는 G고 밑으로 내려가다 끊어져도 가속도는 G야 크기가 그렇죠? 뭐 위로 올라가다 끊어지면 마이너스 G라고 하면 되고 내려오다가 끊어지면 플러스 G라고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NG고 얜 무조건 G보다 작아 기울기 작은 게 BC고 기울기 큰 게 A인 거야 아 이게 A구나 그럼 봐봐 A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지? 이거는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A가 내려가고 있었지? 내려가고 왼쪽으로 가고 있었다고 내려가다가 실이 딱 끊어지니까 중력 가속도로 바뀌는 거야 올라가다가 끊어지면 무조건 느려져야 돼요 이게 A가 맞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느려져야 돼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장력과 중력이 합력이 있었는데 장력이 날아가니까 합력이 더 커지는 거죠 아 얘는 왼쪽으로 하고 있었구나 얘는 5kg이라고 했어 아 왼쪽으로 가다가 실이 빵 끊어졌더니 B하고 C는 느려지고 A는 중력 가속도 G가 된 건데 가속도가 G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울기는 10m per sec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간이 지금 몇이에요? 1.5초잖아 1.5초 1.5초분에 얼마를 하면 10입니까? 이게 15죠? 15 15니까 21에서 15 빼면 V는 6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초반 가스도 나오네 초반 가스도는 2분의 6이니까 3m per sec 제곱 얘는 지금 이 뒷부분 여기 B와 C의 뒷부분 가스도는 얼마입니까? 1.5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m per sec 제곱이죠? 그럼 A질량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A질량 어떻게 구할 거예요? 실이 끊어지잖아? 실이 끊어지는 형태에서는 가속도 변화 여기 가속도 변화가 A랑 Bc 덩어리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M분의 델타 F라고 어차피 합력 변화는 같단 말이야 끊어지는 두 부분은 가스도는 벡터죠? A의 가스도 변화는 플러스 3에서 10으로 7 가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는 7대 Bc는 3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하니까 7입니다 1대 1이에요 질량이 1대 1이니까 A랑 Bc 덩어리가 1대 1 A는 5kg인 거예요 이렇게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c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뭐 필요하다면 이게 지금 합답형이잖아요 뭐 A질량도 물어보고 B질량도 물어보고 C질량도 물어보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A질량만 물어봤으니까 그냥 덩어리로 놓고 그냥 굳이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끊어지는 것도 Bc 덩어리랑 A덩어리로 끊어지니까 이렇게 가속도 변화량이 7대 7로 같기 때문에 1대 1 질량도 1대 1이야 A는 5kg이야 그럼 기역은 6 틀렸고 맞았네요 맞았고요 니은 틀렸습니다 0에 3.5초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 그래프 아래 면적 구하라는 얘기야 VT 그래프에서 이건 기초 문제인 거죠 여기 면적 구하라고 이거 못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2분의 21이겠죠 맞습니다 2분의 21 해보면 답은 기역디귿 3번입니다 괜찮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야 이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연결물치에 끊어지는 거와 VT 그래프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과정이 좀 특징이잖아 VT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줄 테니 해석하라 근데 단순히 그래프만 해석하는 것보다는 역학적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라 거기서 아이돌을 높이겠다면 사고력을 요하겠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판단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funny